기상캐스터 배혜지 전시각보다 약 5도에서 7도 정도 기온이 높은 모습이고요. 한낮에는 대구 21도, 안동 18도, 영천도 21도로 어제보다 약 4도 정도 기온이 오르겠습니다. 공기도 깨끗한데다가 하루 사이 성큼 오른 기온 덕에 오늘 완연한 봄 기운을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. 위상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차츰 받으면서 우리 지역은 아침에는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점점 날이 맑아지겠습니다. 자세한 작품을 하십니다. 대구의 현재 기온 15도, 청도 14도 보이고 있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1도, 청도도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문경의 아침 기온 12도, 구미 1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. 낮에는 문경 17도, 구미 20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. 안동의 현재 기온 13도, 청송 15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. 낮 기온은 안동과 청송 모두 18도로 날이 따뜻하겠습니다. 포항의 아침 기온 16도, 낮 기온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최고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. 이번 주는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 드러나겠고요. 우리 지역은 계속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